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죠.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아주 늦게까지 강서구 보궐선거를 지켜봤다. 선당 후사 자세로 사퇴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들어 특히 윤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낙마인데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김병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정운영 방향 기조는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이나 태도의 문제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대화의 면을 넓혀가면서 다른 목소리도 듣는 형식을 밟아서 협치하는 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고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가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게 사실은 어떤 주장이지 그게 팩트가 다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 중간에 나갔던 건 사실 상당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후보자가 했다기보다는 좀 저희 당의 의원들이 조금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만약에 여야간에 승당이 돼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사실 국회 상임위장에서 여당이 퇴장하든 야당이 퇴장하든 그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우리 당의 의원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 의원들이 퇴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후보자에게 나가자고 하는 건 정말 큰 실수였고 오히려 후보자를 더 지금 이렇게까지 사퇴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그 장면이 아니냐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 쪽에서 조금 실수한 것 같았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여가위인청부터 얘기하면 제가 여가위원이니까 김병욱 의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10시 반에 파행이 됐어요. 1시간 30분이 남았거든요. 그게 국민의힘 위원이 나가자 나가자 해서 나가셨는데 돌아오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당 의원들이 야당 출신 위원장의 사과를 얻기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야 간의 싸움을 해야지 후보자는 모른 척하고 들어와서 앉아서 자리를 지켰으면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은 한 방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결국 정치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태도가 잘못다면 문제가 되는데 김행 후보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태도하고 사실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뭔가 의혹 제기가 있으면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의혹이 있으면 고발하세요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거든요. 그거는 국회 인사 청문회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형사 범죄인인지를 확인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도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아니면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철학, 자질 이런 것들이 준비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분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해라 라고 얘기하셨고 저는 이게 자진 사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당의 의사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강서구 처장 선거가 끝난 다음 날에도 김행 후보자는 기자들한테 계속 보도 자료를 문자로 보냈어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사퇴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여당에서 여론을 잃고 대통령실에 뭔가 강력한 의사 전달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무리 여당이 강하게 요구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강서구청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정도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국정기조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보궐선거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국힘 지도부도 알았을 텐데 어차피 이렇게 자진 사퇴할 거면 선거 전에, 직전에 하든가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 여가부라는 게 상당히 저희 당, 저희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여가부 해체를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또 여가부 장관이 또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저희 당이 추진하는 여가부에 대한 해체라기보다 사실은 여가부 재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를 어떤 다른 형식으로 바꾸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장관은 청문회에서 또 무너지면 이런 여가부 해체와 정부 조직 개편의 동력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여가부 청문회 끝나고 후보자를 그냥 쉽게 빨리 사퇴시키고 한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후보자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너무 억울한 면 또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선거 결과가 이래서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이 져야 할 책임까지도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도 좀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는 격차가 많이 좁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하루 정도면 모든 이슈들이 잘 퍼져나가고 국민들이 태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언론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임명하시지 않을까 물론 절차상은 다시 송부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5일 이내에는 강행 임명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퇴를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이후에라도 대통령께서 태도 변화를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저는 김현숙 장관도 현재 여전히 장관직을 갖고 있고 아마 이번 국감도 김현숙 장관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김현숙 후보자보다 김현숙 장관이 오히려 더 여가부의 어떻게 보면 해체 내지는 기능 조정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는 인사청문 절차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부 자체의 인사검증을 조금 더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이 국회에 좀 그대로는 아니다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국감에서 하신 얘기가 본인들은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뿐이지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실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걸 보면서 저는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가 법무부 인사정보단을 새로 만들면서까지 기존의 민정수석실보다 더 나은 인력과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돼서 공식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다음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어떤 분으로 임명하는지도 국정기조 전환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민심이 옐로 카드를 던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획기적인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서실장 교체라든가 어떤 수석들 교체를 통한 어떤 쇄신 두 번째는 지금 야당과의 대화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영수회담 형식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 이런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나 있어 보입니까? 우선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지인들의 쇄신일 수도 있고요. 변화는 예고된 상황입니다. 사실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내각과 대통령실을 채우게 되면 거기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기 내각이나 대통령실 참모들 같은 경우에 좀 관료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학자 출신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가서 좀 정치를 하는, 협치를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 정부나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는 영수회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궁금하다. 영수회담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 위무디라고 홍의표 원내대표께서 과거에 민주당의 대변인 할 때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틀 자체가 좀 너무 정치적인 틀인데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여야 간에 과거에도 사실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회동을 하고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정기국회 중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원내대표단이 여야 원내대표단이 대통령과 만나서 큰 틀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7차례 영수회담을 했는데 그때 여수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회창 그때 한나라당 대표하고 6차례를 만났어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4차례 야당 당수와 회담을 했는데 자신을 반대하는 김영삼도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황 변화 가능성은 있죠. 당장 대법원장을 새롭게 저희가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실에서 예상 후보자들을 갖고 야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견들을 구하고 그러죠. 지금도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걸 타개하려면 여당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실에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정치인 출신이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저는 충분히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설명을 하면 대통령도 사실 대통령께서는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선거가 더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본인의 고집을 피우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여당 지도부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고 저는 영수회담이 어려우면 그냥 각 정당 대표들을 다 데리고 논의를 하시거나 충분히 모양새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선인께서 오셔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실 때 같이 있었는데 만나면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정치인들이라는 게 항상 싫은 사람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름 호방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본인의 장점을 활용을 못 하시는가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거나 하면 저희로서는 오히려 되게 긴장을 하고 내년 선거에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 텐데 지금처럼 하시면 국민들이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승자의 아량 힘 있는 사람의 배려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보실 것 같으니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욱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면 듣고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한데요. 저희나 민주당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만약에 지금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비명계가 민주당의 전진배치가 되어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가장 걱정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당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 국민들이 그만큼 더 좋아해 줄 것 같습니다.